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선 전날에 이은 도정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이틀 동안 도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와 주문이 나왔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째 날인 23일엔 모두 4명의 도의원들이 도정 질의를 벌였는데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인증체계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이용자가 질로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가축 전염병 대응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책은 일반 사업과 달라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컨트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원 예산과 상시 인력 투입 등 장기적이고도 과감한 이재명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 엄중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예산 확대와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효율적인 방역 정책 추진을 위해 중요 분야의 과감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평택과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기 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인근 충남지역의 당국병원으로 이체한 충남 해바라기센터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부천지역의 해바라기센터 한 개소가 더 추가적으로 선정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서남북권센터 신규 설치 필요성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제안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간접지원 외에 피해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먹거리 사업과 농민 기본소득에 정책적 관심을 쏟으며 친농협 정책을 선도해 오셨습니다. 경기도가 합리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